만기 예정인 청년 희망적금을 청년도약 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도약 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 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 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 8.19에서 9.47%의 일반 적금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